1. 조재준 긴 서비스 주요 안될 땐 과감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짧은 서비스 서비스 렛 짧은 서비스 득점 반하칩니다 계반하칩니다 계발골 기회가 왔습니다 5대7 강타 연말합니다 1090원에 보인다 강성비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직선 서비스 9대6 짧은 서비스 이번엔 7대9 서비스 렛 서비스 렛 서비스 렛 3구 5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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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풀립 서비스 득점 4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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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를 쉽게 가리기 어려운 양선수의 대결 4대9 서비스 득점 4대9 3대9 1차에 어슬렁이 지나갔습니다 3대9 3대9 4대9 그대로 유지됩니다 3대9 지었어요 준혁을 끌어올렸습니다 직선 서비스 3구 화성빈 서비스 4대9 찔러줍니다 화성빈 5대9 5대9 2대9 2대9 5대9 수격 4대9 2대9 3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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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9 바나나 플릭! 스코어 변동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FG! 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시작의 분위기. 다 소비! 에이스 매치. 아우... 다행툴 것 같습니다. 뼈사. 선제 공략 하선. 서비스 조리도. 두 점차. 오인은 정상, 바깥쪽 코스, 채널에는 조리도. 강타 연발. 넘기지 못해. 2구 독점. 양 팀 선수들. 이색 저거 갑니다. 2구 서비스권. 카나나 플릭도. 3구. 시작합니다. 저격인의 선수. 1대0. 3구. 3구. 강하게. 받아치고 있는 하성빈. 3구. 짧은 서비스. 하성빈. 2구. 하성빈 서비스. 넷. 원 투. 중심. 하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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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월. 대각선 서비스의 특정. 하성빈. 최후. 하성빈. 하성빈. 어떤 전량을 붙여있지. 3구 강하게. 하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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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오현드 주장구독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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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어떻게 됐지 서비스 히힛 바다나 풀리마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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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내주고 바로 없습니다 짧은 공